자, 놓쳤네요. 네, 이거 주제한제 2로 3로로 옮겨가게 됐고요. 괜찮아? 면면, 면면, 면면. 1사의 주자 말루입니다. 주자 말루죠. 대하수 더블, 더블. 대하 더블. 굉장히 좋은 찬스의 장민규 선수가. 김한결 선수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이겨내봐야죠. 한숨을 크게 내주는데요. 자, 김한결. 곧장, 곧장. 더블 가나요? 잡고 1루로. 오, 나아크, 오케이. 오, 나아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민규 형. 오케이. 나이스. 2점을 더 뽑아내는 경산 리틀 야구장입니다. 아, 이거 진짜 이런 거 부대요. 이런 건 궁금하다고. 자, 투 스트라이크에서 킥을 올랐어요. 아, 잘 먹었습니다. 예.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김한결. 잘 나왔어. 한결이. 네. 자신 있게 던져. 네. 자, 쭉.